안녕하세요. 동형 모의고사 해설강의입니다. 이제 9월달에 4회분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틀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전부 또는이죠. 또는 맞습니다. 2번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야 되죠. 그러나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임대차 신고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 공개사가 반드시 해야 되죠. 중개 거래인 경우, 개업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도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지만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의무는 개업 공개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단,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또 그지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출제된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정보망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표현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망은 1번 맞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어뢰인 상호간의 화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보망의 중개사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X네요. 거래의 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 공개사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될 뿐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것 계약서 작성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개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개공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 정지 소공원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진력 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계약서가 법정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개공의 경우는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네요. 이중계약서 적어도 진력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진력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중계약서 적어도 개공은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요. 진력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자 그 다음에 수시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게 수시모니터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수시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보고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모니터링이 15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관 기관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수를 제출해야 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수시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보면 30일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중계대상물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중계상물 될 수 없는 것 이동식 세차장구조물 판례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계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분양자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이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대토권 중계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중계상물 아니고 금전채권 중계상물 아니다. 금전채권이 중계상물 아니라는 건 아무나 중계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개혁공개사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전속 중개 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이죠.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이상을 반드시 문서로 통제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일반 중개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 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 계약서 는 보존 의무 는 없습니다. 다만 표준 서식 에 보면 유효 기간 원칙 사물 예외 당사자 약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답이 1번인데 아직 요거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예규에 있기 때문에 출제 위원들이 이걸 찾지를 못해서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실비도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금거리 교통비 등기 사항 증명 비용 금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틀린 게 아니고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각 허가결증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 옳은 것 네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야 땅값이 올라가겠죠?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시의 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2번이 정답이네요. 허가구역 내용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한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이 아니라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이 아니라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해제 재지정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가 아니고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자문서할 수 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부다 미리 휴업 폐업 재개 병영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후 3개월 초과에 업무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에서 업무개시하지 않으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1번이네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정가 후 2년간 결격사유니까 이거는 결격사유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게 개정됐죠. 그렇습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무조건 피성년 후견인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파선 선고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로 하겠죠.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다. 그 다음에 특별사면받으면 3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꼭 숙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인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입니다. 2년이니까 당연히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죠.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 등록 변경 등록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은 소공의 경우에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소공은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청문 청문이라는 것은 들을 청 들을 문 치소 3개만 청문 실시한다. 자격 취소 지정 취소 등록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 등록하면 등록 취소니까 청문해야 되고요. 2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요거는 업무정지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이거는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업무정지 사유니까 청문 업무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하지 않는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도 청문하지 않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 취소 양도 대회하면 절대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하면 절대 취소 취소니까 청문해야 되겠죠. 청문 안하는 2번 업무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올해 신설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제 집행유예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수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보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 알려야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3년 개정됐습니다. 4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 취소해야 됩니다. 5번 개혁공 회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냐한 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것도 올해 신설됐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